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레스토랑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수다, 부산, 미고랭, 주스. 아보카도 주스가 왔습니다. 예지와 저의 사랑, 아보카도 주스입니다. 아, 맞아요. 예지, 수분하리, 빈따르, 바하사,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데, 근데 지금은 긴장되는 카메라와 아가, 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긴장되는. 아가, 까꾸. 까꾸. 수다다우 까다 까꾸 주가. 대단하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지가 정말. 자, 근데 하리, 수분하리, 또 빙냐. 아, 잠깐만요. 우리 좀 토픽이. 국한마살라.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처음 살아보는 시리즈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냥 호텔에서 지났고 저희는 지금 레지던스. 발리에 있는 레지던스에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문화 충격 같은 느낌도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너무 놀란게. 왈라분 사야쓰다. 베브라파카 리퍼르나. 다탱크 인도네시아. 근데 건기우기. 무심 끄마라우. 그리고 무심 후잔. 요거를 사실 잘 못 느끼고 살았어. 그냥 뭐 여행이니까. 그냥 비오면 비오나보다 했는데. 이건 진짜 사는 거잖아. 그치. 지금이 딱 그리고 무심 후잔이더라구요. 불란. 페브루아리. 마사라냐. 사야바와. 까짜마따리나. 알라스노클리. 가지르나. 다 가져왔는데 지금. 못가고 갔어요. 까다디리드만 사야쓰바익냐. 스가랑. 야하디하디. 조심하는게 좋다라고 해서. 근데 불란 마렛. 불란 마렛. 불란 마렛 비사. 스모가 아민. 저 지금 다 가져왔어요. 아민이야. 제발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못한게. 이게. 롱텀스테이예요. 호텔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호텔에서 기대했던. 뭐. 수건. 휴지. 그니까. 당연한 것들. 그게. 없더라구요. 또 어떤게 없죠? 어. 비누. 어. 사분. 사분도 없고.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 이걸 한번. 이따 마트에 가서. 사러. 가보겠습니다. 매우. 매우. 예지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미고랭. 예지는 정말. 미를 좋아해요. 까로사야. 팀. 나시. 근데 예지는. 미를 좋아합니다. 수가미. 어. 어. 냄새 진짜 좋고. 잠깐만 이거 뭐지? 여기 뭐. 선발. 아 이게 그냥. 접시. 어. 인도네시아 왔다. 그치. 까미디 인도네시아. 아. 좋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마깐. 마깐들루. 음식이 온지 한 5분 됐는데. 지금. 예지가 사진 찍느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무한. 아니다. 무한. 무한. 마깐. 마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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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강무닛은 됐습니다. 선바이 선바이. 발리. 이니 발리. 북한 빨리빨리. 이니 발리.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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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맛있어? 응. 발리. 인도네시아 오면 좋은게. 선바를 내가 달라고 했잖아. 근데 진짜 미소 그냥. 응. 미소가 기본이야. 오케이. 하면서. 너무 좋아. 동구. 동구 분다리 하면서. 라마방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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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살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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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단어 많이 한다. 응. 언제 이렇게 잘 했어? 땡스 투 이라쌤. 아 이라쌤. 아. 예지. 스블룸 다 탕크 인도네시아. 슬라마. 두아블란. 띄가블란. 슬디앱 말람.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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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 구루 인도네시아 랑송. 남한양 이라쌤. 땡스 투 이라쌤 한번 하시죠. 스페셜 땡스 투 이라쌤. 감사합니다. 땡스 투 이라쌤. 스페셜 땡스 투 이라쌤. 이제 점심이 돼서 너무 라빠를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딤섬집을 하나 찾았는데 딤섬을 먹으러 가볼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인게 다행히 여러분 비가 그쳤습니다. 이건 쨍쨍하다 진짜. 예지. 응? 스브 나으리냐 물라이다리스카랑 까무양 하루스푸 고잭. 오케이. 다음에. 난 띠. 난 띠? 진짜지? 응. 오케이. 그러나 이 예지주가 하르스냐 비싸띵할 때 인도네시아 물라이다리스카랑 하르스디 하르스볼하자. 짜라파카이 고잭. 여러분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저 앞뒤로 빵빵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1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잘하는데 여기 오니까 자신감이 다시 사라졌어. 나는 달리오면 내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응. 이건 사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내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안 될 것 같아. 예지. 너 할 수 있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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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응. 맛있겠다. 다 먹고 싶어. 제가 또 딤섬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은 딤섬이 좀 비싼데 인도네시아는 딤섬이 저렴하지만 맛있어요. 잠깐만 예지야. 응. 여기에서 너가만 주문을 해봐. 내가? 응. 알겠어. 레코멘다시. 아아. 2편 땐. 일단 레코멘다시 도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씹씹. 마포산 인이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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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나 또 하나 뭐가 맛있냐고 여기 뭐가 맛있어요 물어봐. 아. 다 러코멘다. sneaky e虜 마요네스 주냐으로 물어봐 마요네즈 서시아 마요네시디 저는 피사비사 어 피사비사 네 잘한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발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한 음식들 물론 인도네시아 음식도 너무 맛있지만 김선 뭐 브런치 웨스턴 브런치 이런 것도 맛있고 멕시칸 음식 뭐 타코 이런 것도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다 먹을 거에요 여기 있는 너무 맛있겠다 근데 또 접시가 너무 이쁘지 않아? 홍콩 느낌? 홍콩 스타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까워 쇼마이 수다지마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 여기가 한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지가 물어봐서 얻어낸 우리 마요네즈 고마워 이스트리 전 이제 조용히 있으면 돼요 이스트리가 하면 됩니다 요것도 추천해서 받은 거잖아 빨리 먹어보자 오케이 마요네즈 찍어서 웨이프 딤선밤 여기가 일단 이 백화점 위에 있는 공원 같은 곳인데 쇼핑하면서 딱 걸어다니기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귀여워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음 걷기가 좋은 것 같아 가끔 이 달리 길이 좁다보니까 오토바이가 많고 걷기가 힘들잖아 근데 여기는 딱 걸어다니기 좋아서 그리고 여기 비치 워크몰에 온 이유 바로 저 바다 뷰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구름이 이뻐 날씨가 흐려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진짜 예쁩니다 근데 맞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여기 몰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레지던스 한 달 살기에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사려고 온 건데 일단 선셋부터 보고 쇼핑하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드디어 구타비치에 왔습니다 구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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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 나는 여기 너무 좋고 시원하고 구타비치 여기는 딱 걷기 좋아서 좋습니다 앞에 백화점이 있고 해변도 있고 걸어다니기 좋아요 저희는 지금 마트에 와 있습니다 그랜드 럭키 슈퍼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아까 비치워크몰 거기 아래 있는 슈퍼마켓을 갔는데 거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마켓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여기 그랜드 럭키 슈퍼마켓에 왔는데 여기 로컬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좋아요 구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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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어떤 걸로 살까? 구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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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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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하나 가져갑시다. 자 그리고 이스트리, 기타 아르스블리 아파라기 티쑤 티쑤 분아 이 레지던스 기타 이다가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하나 사갑시다. 아 맞다 요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투 사자? 쭈쿱? 사투 사자요 쭈쿱 오케이 사투 쭈쿱 그리고 저희 레지던스에 한둑이 있기는 한데 근데 한둑 약주만 좋아 사자 그리고 내일 그거를 바꿔주지 않아서 호텔처럼 수건도 사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레지던스가 좀 불편한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텔레토비, 와르나 텔레토비 오케이 자 요것도 사고 예지야 나 여기 고기 코너 보다가 디시니 박이안다깅 난 사야무누무깐 수화도할량 멍하겠깐 예지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대박 끝발라 아이암 깜뿡 대박 조금 이거는 이거 못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머리가 이렇게 있네요 도시마 아니 벼슬까지 없어 아 seminar 이 머리 한 공간 도西 머리에 입에 주 Sig 우와 이거 먹는구나 candidate 눈의 하성 눈까지 보여 wa saas 진짜 Moo ellas, diei 먹을 수 있죠. 근데.. 처음봐야 한국에는 머리를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목은 먹어요, 목. 와우. 아이안을 가요. 자, 이스트리 까미라기 디마나. 와, 저는 아이안 바까르. 아이안 바까르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안 바까르. 아이안 바까르 워아이미. 어? 워아이미 맞아? 이거 중국어 아니야? 그러니깐. 뭐 아니니까. 답 하나에다가 아이안 바까르 두개. 아이안 바까르っと 와.. 다시 myFit가 음.. start me speaking 제가 그래, 방금 못해요. 빠하 빠하 달리 어 빠하 아닐까. 나는 빠하. 다다는 가슴. 빠하 바하 바하 여러분 이런게 흔근이 어려워요 비코레아 칼로브산 아이암 쯔만 사투르 에콜 아이암 근데 여기는 고를 수 있어 바하가 다리고 바하가 다리 바다는 가슴 바다 바하 다리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근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손으로 먹고 계시더라구요 예지 다리비랑 아쿠주가 비사마깐 바깥 당한 비사비사 예지 비사? 비사? 오케이 어 먼저 손 씻고 와 사실 저는 이제 예지가 아직 손으로 먹는게 불편할까봐 다지사야 니다 생독당 가르구 다피 예지말라 빌랑 통가우사 바카이 당간하자 리스펙 예지 이스드리사야 대단합니다 히두피 인도네시아 락이 멍 아답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마칸 와 쌈발 있구나 어 쌈발 있어 어때 맛있어? 와 쌈발 매워 난 못먹어 그러면 와우 네 맛있었습니다 근데 놀랐어요 이거 가격이 맞나? 놀랐어 얼마일거같아? 그러면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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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바 아야멘 두퀴 나시 사투 에스 레몬사투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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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바라바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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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구독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일까요? 음... 너 진짜 까먹었지? 나 정말 까먹었지? 너 진짜 까먹었지? 아니야 아니야 은함불로 리부루피아 은함불로 리부루비아 우리 nochmal 히라 히라 에맹스 기 뚜 띠가 뚜쥬 띠가블루 뚜쥬 리브룩이야 진짜? 한국 돈으로 3,000원입니다 스무원? 스무원이야 3,000원 대박이다 진짜로 여기가 로컬 맛집인거야 사람이 많았잖아 이유를 알겠더라고 진짜 대박 거의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띠가 뚜쥬 그냥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놀라서 띠가 뚜쥬? 하고 만나 얘기하면서 진짜 리마블루리브 드렸는데 우와 거스름돈 돌려받았지 대박이다 아무튼 저희 저녁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달살기 프로젝트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